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선교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홍주 목사입니다. 저는 1988년도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사와 감격스러워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벌써 30년 이상 선교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파송을 받고 한국에 와있는 인도네시아 유주민 사역을 한 4년 반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정도 인도네시아 남부수마트라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2014년에 교회 부름을 받고 선교 본부에 와서 섬기고 있고요. 제 가족으로는 아내와 일남일녀 자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연히 오게 됐습니다. 우연히 하영조 목사님을 2002년도에 만나게 됐고요. 목사님 부르셔서 온누리로 오게 됐고 그리고 또 본부를 섬기게 된 것도 제가 원해서 섬기게 된 건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에 부름을 받고 지금 6년째 본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온누리교회가 모든 힘을 다해서 단임 목사님부터 모든 장노님들, 선교님들이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선교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사역을 하면서는 사실 현장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신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도우면서 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롱 같은 경우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거 철수했죠. 그때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서 다시 재배치될 수 있도록 도왔던 일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서 지원해서 선교사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나올 분들은 나오고 현장에 나오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역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본부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을 잘 케어하고 지원하는 만큼 선교사님들이 잘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 본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제 와서 본부를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약 900여 명이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고 참 힘들었던 일들은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아픈 분들도 많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 지쳐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또 정신적인 이런 공황장애나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케어를 못해드리는 면도 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회복이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나름대로 선교사님들을 잘 돕고 섬기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지 못할 때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별히 여러 개 사건, 사고도 있지만 또 이렇게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케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하는 후에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늘 응원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람, 또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아무래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가서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너무 감사할 때가 많고 정말 출수할 것은 많은데 이미 휘어져 출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우리 예수님 그 탄식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는 정말 우리가 조금만 손을 뻗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지원하면 누군가 가면 출수할 수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너무 조금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일꾼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선교 현장을 돌아다닐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져서 돌아오고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본부에서 섬기는 가장 큰 축복은 이런 선교 현장 곳곳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목격자가 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현장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선교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최근에 선교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누군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선교의 비전을 읽겨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선교는 한 교회의 열정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네트워크하고 협력할 때 다시 한 번 선교의 동력을 이끌어내고 또 불을 지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선교 한국의 역할에 기대를 다시 한 번 하게 되고요. 이제 교회들이 선교 한국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년들을 다시 선교에 참여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도 힘들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믿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난민 사역을 하거나 또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사역들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코로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 선교가 더 한 단계 발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문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선교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가 조용히 멈춰져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복음을 성찰할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안에 붙어있는 본질이 아닌 모든 거품들을 빼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조정되게 도와주시고 선교가 조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복음의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선교의 기회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사랑의 교회 백승준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어받아주세요